반갑습니다. 박수관은 생명과학 전문가 김기석 선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25호 수능을 대비하는 문제풀이 강좌입니다. 하이스토리 강좌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시작하겠습니다. 이 하이스토리 강좌는 여러분 2018학년도부터 2022학년도까지의 기출문제를 싹 다 모아서 유형별로 정리해서 풀어보는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선 우리가 안정적인 1등급을 받는 게 목표, 만점을 받는 게 목표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1년 동안 준비할지를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하이스토리에 대한 상세한 설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개념 알고 문제 풀면 되잖아. 아주 심플하게 선생님의 개념 강의는 이거 하나야. All you basic. All you basic이라고 하는 저 강좌를 선생님이 기획을 하면서 한 방에 다 끝내줘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만든 개념 강좌가 All you basic입니다. 왜냐하면 기초 개념하고 기본하고 심화하고 유형하고 고난이도 하고 이래버리면 언제 끝나? 우리 학생들이 그거 하고 나면 7월, 8월 이렇게 되면 수능이 두 달, 석 달 뒤야. 개념을 그때까지 이렇게 끌고 간다. 말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냥 한 번에 몰아서 개념을 완성할 수 있게 All you basic 강의를 만들었고요. 이제 기본 개념서와 심화 개념서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쌤이 랩핑된 하나의 교재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All you basic 강의에서 또 저 상세한 이야기들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이제 문제풀이 강의잖아. 그렇죠? 문제풀이 강의에는 이런 게 있어요. 하이스토리, 뉴스토리, 코어, 컴플릿. 다 그냥 하나의 문제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애들이 기출풀이야. 이게 이제 2018부터 2022까지 5개년치의 문제 700개인데 거기에 조금 덧붙여서 한 720개가 조금 넘습니다. 그 720개의 유형별로, 전 유형별로 정리된 문제를 통해서 모든 유형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연습을 할 수 있는 강의로 구성이 된 거고 이 뉴스토리 같은 경우는 최근 트렌드를 분석하는 거야. 최근 트렌드를 좀 파악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코어는 유전, 생명과학에 꽂히잖아. 그렇죠? 유전에 대해서 사설 문제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는 거고 컴플릿 모의고사는 실전과 같이 시험을 봐보는 연습을 할 수 있는 강의. 어쨌든 이 4개는 전부 다 문제풀이 강의이고요. 오늘 선생님이 설명할 건 이 하이스토리에 대한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선 생각해봐. 기출문제에 대해서 강조를 엄청 하잖아. 이런 거거든. 안정적인 1등급을 위한 문제풀이 뭐가 있을까? 우리가 문제를 뭘 풀어야 될까? 기출 풀어야죠. EBS 풀어야죠. 사설 변형 제작문제 풀어야죠. 이거 N제라고 얘기하지, 학생들이?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거야, 이거. 기출문제 제일 중요하지. 그치? 야, 수능만 하더라도, 평가원 문제만 하더라도 한 달 동안 계속 고민해서 문제를 만들어서 딱 주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 사설 N제로 나오는 게 그 정도의 고민을 할까요? 잘 모르겠어. 그래서 이제 기출문제가 베이스가 되는 것들이잖아, 이거는. 그럼 여러분, 가장 근본인 문제를 먼저 많이 풀어야지. 그래서 기출문제를 정말 여러 번, 정말 다양한 시각으로 아주 많이 풀어보는 걸 추천해요. 이걸 하고 나서 완성이 됐어. 그러면 일로 넘어가는 거고, 그러면 일로 넘어가는 거야. 쌤이 간혹 가다가 쌤이 현장에서 학생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이거 N제에 포커스를 엄청 맞추더라고. 그리고 막 N제 풀면 막 대단한 것 같고 막 내가 되게 잘하는 학생인 것 같고 기출 풀고 있으면 막 위축되고 이런 걸 쌤이 보거든? 그러지 않아도 돼. 이게 제일 중요해. 아시겠죠? 해서 기출문제를 풀이를 할 건데 우리는 유형별로 지금 선생님이 선생님이 마스크를 낀 이후로 없던 비염이 생겨가지고 아, 정신 못 차렸네. 어쨌든 가보자. 유형별로 싹 정리를 해놓을 겁니다. 그래서 같은 유형들을 쫙 풀어보면서 유형별 요소들을 분석할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유형별로 요소가 분석이 되면 앞으로의 어떤 내용들이 어떻게 살짝 변화될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어. 그러면 그걸 통해서 대응할 수 있잖아. 미리 생각해 볼 수 있고. 그치? 그래서 여러분 기출문제를 아주 상세하게 분석하는 게 필요한데 여기서 포인트는 이거야. 그럼 기출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냐? 하나도 빠짐없이 다 풀어야 돼.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봐봐. 2018학년부터 2022학년도까지 기출문제가 700개가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선생님은 여기다 20개 조금 더 많이 붙여가지고 720개 좀 넘다 그랬잖아. 720문항이 좀 넘거든요. 근데 어쨌든 나와 있는 700개만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700개가 이렇게 있어. 이거 다 풀어야 돼. 그런데 간혹 가다가 이렇게 추려져 있는 것들을 여러분이 사는 경우들이 있어. 그러면 이 추려진 건 여러분 임의로 추려진 거예요. 그쵸? 이걸 공부했습니다. 이걸 공부했고요. 이걸 공부했어. 평가원 선생님들이 여기 있는 걸 갖고 싹 하고 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어우 여러분 생각만 해도 아찔하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건 푸는 게 아니야. 아시겠죠? 다 푸는 겁니다. 다. 선택적 풀이를 하는 게 아니라 다 푸는 거예요. 다. 그럼 또 이거 다 풀어야 되라고 하면 이런 질문들이 나와. 선생님 평가원 문제와 수능 문제를 다 풀면 되지 않을까요? 그 말이 이제 학평 안 풀겠다는 얘기잖아. 그치? 여러분 학평에서 많은 문제들이 평가원으로 변형돼서 나오고 수능 변형돼서 나와. 그러니까 어떤 거 하나 가릴 거 없이 다 푸셔야 돼. 아마도 시간이 보통 이제 평가원만 풀면 안 돼요. 라고 하는 게 6월 이후에 많이 나오거든. 편하게 가려고 하는 건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차라리 잠을 자는 시간을 줄여서라도 공부 시간을 늘려서 다 푸는 걸 추천합니다. 아시겠죠? 뭔가를 빼고 이런 선택은 좋은 게 아니니까 학평, 모평, 수능 전부 다 풀이를 하시고요. 당연히 쌤의 교육관, 철학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 하이스토리에서는 이 모든 문제를 다 풀이를 진행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이스토리 문제풀이 강자잖아. 문제풀이 강의의 본질이 뭐냐. 쌤이 항상 생각하고 있는 거. 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그건 요거입니다. 이 풀이 방식을 실전에서 우리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어. 요거에 근거해서 쌤이 수업을 진행해. 제일 중요한 거지. 그치? 멋지게 내가 팍 학생들이 그걸 못 써. 그럼 말이 안 되잖아. 그치? 이 문제에 막 특급 스킬 착! 다른 문제에 적용 안 돼. 그럼 의미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실전에서 일관성 있게 이런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가. 요게 쌤이 가장 본질적인 생각이고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답으로 나온 풀이가 하이스토리에서 진행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이 하이스토리 특징에 대한 작가는 얘기를 하면 첫 번째 유형별로 싹 정리해가지고 쫙 모아놨어.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하나의 유형을 탁 만나면 거기에 속하는 문제가 30개씩 넘지. 예를 들어 가계도 분석 문제가 매번 나오죠. 시험마다. 그럼 1년에 7번의 시험이 있으니까 1년치 모으면 7개의 가계도 분석이 있어. 그럼 5년치니까 35개가 있어. 그래서 가계도 분석 이라고 하는 유형을 탁 보면 거기에 35개가 촤악 그럼 여러분 가계도 분석만 35개 풀어봐. 이거 뭐 거의 요즘 애들은 그건 모르더라. 실미도 영화 보면 여러분 총 옛날에 막 이렇게 쏴다 안 되다가 이렇게 쏘는 거 맞지? 이렇게 막 쏘는데 안 되다가 한 3년 총 쏘니까 이제 안보고 이렇게 쏘는데 다 마치잖아. 그런 느낌으로 갈 수 있어. 실미도에서 훈련시키듯이 여러분들 가계도 문제를 35개를 보잖아? 그러면 처음엔 좀 어렵고 잘 안 보이다가 그걸 똑같은 걸 35개 이렇게 풀면 이거는 이런 녀석 썼고 저거는 저런 녀석 썼고 이건 이렇게 썼구나 이건 이걸 활용한 거구나 눈에 보이게 될 거예요. 아시겠죠? 사람의 유전 통합형 문제 35개 촤악 해서 유형별로 아주 상세하게 정리를 한 다음에 그거들을 싹싹 모아놓고 그거에 대한 접근법을 분석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하이스리 문제를 통해서 쭉 풀이를 하다 보면 이 유형은 이런 걸 많이 쓰는구나 또 이제 이 유형에서는 이런 걸 함정으로 많이 파는구나 이 유형은 이런 거에 좀 주의해서 봐야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이제 스스로 여러 번 보면 깨닫게 돼 근데 이제 쌤이 또 강해서 엄청 얘기할 거 아니야 그 두 개가 더해지면 당연히 알게 되겠지 그치? 해서 이걸 하는 목적인 반복 연습이거든 반복 연습을 하다 보면 그 유형이 익숙해지고 그 유형에 대한 분석법이 자연스럽게 터득이 되면 빠르게 시작할 수 있어 실전에서 문제풀이 하는데 어떤 문제 만났어 그럼 내가 봤던 거랑 비슷한 유형이야 완전 똑같은 건 없잖아 이 세상에 어쨌든 문제 속의 요소들을 파악할 수 있으니까 그 요소가 비슷하게 나와 있으면 빠르게 접근이 가능하지 그죠? 또 어떤 함정을 파는 거구나 아니면 여기서는 이런 걸 주의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통해서 함정을 피할 수 있고요 이런 목적을 위해서 이 수업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거야 다양한 풀이법 보여줄 거야 문제풀이를 쌤이 이제 기출문제를 여러 번 풀어봐 라고 하거든 적어도 세 번 현장에서는 막 열 번씩 풀게 하고 그래요 다섯 번씩 풀게 하고 다섯 번 이상씩 막 풀게 하고 아무튼 여러 번 풀라고 했을 때 그 기출문제 답을 외우라는 게 아닐 거 아니야 문제를 여러 번 접하다 보면 못 보고 스쳐 지나갔던 요소들이 보일 거거든 그리고 그 요소를 활용한 다른 풀리법들이 보일 거야 그래서 쌤이 여러 번 풀어보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물론 학생들인지라 그게 조금 안 될 때가 있어서 당연히 쌤이 수업에서 다 그 이야기들을 할 거고 그래서 이제 다양한 풀이법을 소개를 할 거야 예를 들어 기역, 니은, 디귿은 영일리 중에 하나다 이런 문제가 있잖아 그러면 첫 번째 풀리법은 기니 뒤에 영일리를 넣어보는 거지 그럼 경우가 여섯 가지잖아요 그거를 할 수는 없어 시간의 제약이 있으니까 소개는 해줄게 이런 방법이 있어 풀리법은 이런 게 있어 풀리법은 이런 게 있어 세 개, 네 개가 있으면 세 개, 네 개 다 설명을 해줄 거야 그리고 쌤 해설제도 다 써놨고 그렇게 알겠지 그래서 이제 다양한 풀이를 소개를 할 거고 또 내가 진행을 해줄 거고 또 문제 속에 있는 요소들을 이렇게 활용하면 저런 풀이가 되고 저렇게 활용하면 저런 풀이가 된다 라는 것들도 다 설명을 해줄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속에 어떤 요소가 쓰이는지를 알 거 아니야 그럼 그 요소가 나오고 그 요소를 파악하면 아 이런 식의 풀이가 진행이 되는구나 해서 다양한 문제에다가 일관된 접근을 할 수 있어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일관된 접근법들을 여러분이 학습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목적이고 당연히 실전에서 일관되게 빠르게 정확한 답을 찾게 하는 게 이 수업의 목적이지 뭐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요 쌤이 이제 구성을 해보니까 50분씩 총 67강이 나와요 조금 분량이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봐 60분 50분짜리 어 속맘이 나으니? 60분씩 막 나가기도 하거든 그런데 한 세 문제 풀 때도 있어 예를 들어 자극전달 예를 들어 가계도 사람 유전 통합 그러면 한 문제를 두세 가지 방식으로 아주 상세하게 풀이를 해줄 거야 유전 문제 같은 경우에 그럼 한 문제 풀 때 30분 걸리기도 해 그래서 조금 많은 거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짧은 걸 원하면 쌤은 훨씬 편하지 그거 다 소개 안 하고 그냥 하나 탁해서 다 믿어야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훨씬 편한데 그렇게 편하게 하지 않겠다는 얘기야 조금 힘들더라도 실력을 쌓을 수 있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겠다는 얘기고요 하이스토리는 그래서 67강이 나옵니다 50분짜리로 쌤이 이제 일주일에 5강 정도씩 올리는 걸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4월 말 안에 완강이 될 거예요 720문제 넘게 알겠지? 보시면 되고 매주 목요일날 업로드가 됩니다 업로드가 될 거야 알겠지? 오케이 자 그럼 이 다양한 풀이라고 하는 걸 지금 OT이긴 하지만 짧게나마 좀 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뭐죠? 23학년도 6월 문제죠? 근수축 문제고요 이 분수 형태가 나온 거예요 분수 형태 분수라고 하는 저 요소는 뭘 준 거냐면 비율을 준 거거든 그럼 비율을 우리가 실제 값으로 바로 대입을 해서 풀이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당연히 근수축 문제니까 근수축 시 길이 변화와 구간관계를 확인해서 관계식을 쓸 수 있는 풀이가 있습니다 실제 이제 쌤은 이걸 좀 좋아해 편하니까 근데 이게 쓰일 때도 있고 또 못 쓰는 문제들도 있어 그러니까 이제 요것도 알고 있어야 되고 요것도 당연히 알고 있어야 돼 근데 한 80%의 문제는 웬만하면 이게 쓰이니까 빠르게 편하게 요걸 찾을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할 거고 또 이제 이것도 당연히 이걸 알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설명할 거고 알겠지 쌤은 이걸 좋아하는데 우리 학생들 중에 이걸로 풀면 약간 좀 뽀록으로 푼 느낌을 갖나 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푼 있어? 그러면 이제 몇몇 학생들이 부끄럽게 손을 들고 이거는 막 엄청 자신 있게 이렇게 손을 드는데 둘 다 정통풀이법입니다 여러분 이게 시간이 좀 더 걸려요 근데 이제 약간 이과스럽긴 하지 요건 약간 뽀록스럽긴 해 그런데 어쨌든 둘 다 정통의 풀이법이기 때문에 다 소개를 할 거다 다 풀이 어떻게 하는 건지 보여줄 거다라는 거고 또 하나 이건 근수축이잖아 그럼 이제 유전 한번 가볼까요 유전 22학년도 수능 TOP2 19.7%의 정답률을 보여줘 저게 뭐야 찍었다는 얘기지 그치? 5개의 복인데 20% 그럼 이제 20% 20% 이렇게 찍은 거지 뭐 자 아무튼 이 문제는 경우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모든 경우 다 해보는 거지 뭐 그럼 이 경우 모든 경우가 이렇게 짜지고 이렇게 있고 이런 경우가 있고 라고 하는 걸 소개해 줄 거고 그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지 경우 선택하는 방식에 대한 소개를 또 합니다 해서 실제 풀이는 이렇게 하면 이 한 문제 푸는데 한 시간 반 걸리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제 이건 소개를 하고 이 많은 경우들 중에서 나는 이런 근거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경우를 선택할 거야 라고 하고 이렇게 풀이를 진행할 겁니다 아시겠죠? 자 아무튼 이런 문제는 또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것들이 있구나 라는 것까지 설명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하이스토리라는 강자가 만들어진 이유 목적서 또 우리가 이걸 통해서 뭘 얻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 강의의 특성 이런 걸 소개를 해봤고요 쌤이랑은 이제 하이스토리 본 강의에서 하나하나 상세한 문제풀을 통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